어색해. 나 오늘 아침에 교훈에서 너 봤는데. 그래. 안녕, 전학생. 안녕. 폰번호 뭐야? 찍어줘. 어. 너 별스타의 아이디 뭐야? 나 별스타 안 하는데. 헐, 왜 안 해? 신비주의 힘? 너 별스타 하면 팔로우 장난 아닐 텐데. 근데 너 입술색 완전 예쁘다. 틴트 못 써? 아, 그래. 틴트. 와, 예쁘다. 얜 화장도 안 한 것 같은데. 여기. 고마워. 강수 왔어? 어. 얘는 내 베프 강수진. 최수하피셜 우리 학교 여신인데 주경이 와서 곧 바뀔 듯? 긴장해, 강수? 아, 엉덩이 좀 치지 마라. 주경이라고? 만나서 반가워. 나도 반가워. 근데 너 진짜 완전 예쁘다. 너 어디 막 연습생 같은 거 아냐? 아, 얘 말 많지. 말 많으니까 좀 이해해, 너가. 아니야, 괜찮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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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무거워, 무거워, 무거워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publishing roadmap 재정 실 lil1연이콑 여드ohnstes 어... 어 eff... 어... 어... 어? 어... 어... 어? 여신 강림, 여신이 더 진정한 것 같아. 버스의 생활이 찬리 찬리다. 안녕. 버스의 생활이 찬리 찬리다. 여신이 더 진정해. 더 강력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집사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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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 내놔라. 너 뭐야? 전체 새끼야 사진 찍는 거 다 봤거든? 준규야,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. 뭐? 에이씨. 아이고, 나와. 저 새끼야. 야. 거기 안다냐? 존말라, 일단 서라. 야. 너 거기 안다. 아!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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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별타 새끼 잡아가세요! 핸드폰 보면 다 나와있을 거예요. 어크 아까 찍었어요. 놀랬지? 너 완전 멋있더라. 아니 너 괜찮냐고. 수진아 너 같은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다. 야 놀랍지도 않다. 얘 지난번에 담배 피우는 중징들도 혼내줬잖아. 걸크러시 쩔어. 뭐래. 난 아침에 교복 입는데 치마 단추 안 잠겨서 개깝 놀. 아 고무줄 치마를 바꿔주면 안되냐고. 정말 미안해. 내가 말이 심했지.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꼭 갖다줄게. 미안. 뒤로 패스.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. 야 한서준 니가 깡패야? 1학기 내내 축하한 반 분위기 살벌하게 하더니만. 이젠 전학원 여자야 하나 잡아서 삥까지 듣냐? 옆에 이런 덜덜이들 우르르 몰고 다녀면서 일진흉내내는 거. 나한테 멸치똥만큼이나 하찮아 보이거든? 애들 괴롭히는 거 또 한 번 내 눈에 띄면. 화각 포기 신고하고 학교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준다. 알았어 이 멸치똥 같은 것들아? 멸, 멸치똥. 나 벌컵죽이거든. 쟤 뭘 했냐? 멸치똥이라는데? 먼떤? 멸치똥? 와, 별로 멋있다. 안녕하세요, 라테 한 잔.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얼추 가? 네. 왜 안 가? 안 갈래 친구 다 가는데 넌 안 갈 거야? 응 엄마한테 같이 있길래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짠 안녕 그리고 당신은 여러분의 사랑에 큰 걸 보내봐요 우린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보는다 나는 곧이 멀리서 마음이 보다 어디까지 볼까? 더 빛의 깜짝이야 응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. 쿠폰 찍어드릴까요? 네, 주세요. 앞으로 자주 올 것 같거든요. 뭐야? 무슨 김유신 장군 말이야? 너 왜 맘대로 이쪽으로 글로 들어오고 그래? 아휴, 참. 아휴. 아휴. 도와드려요? 아,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저 보험사 부르려고요. 언제 기다립니까? 안 바빠요? 뭐예요? 타이어 안 꺼내고. 아. 아, 예. 여기 타이어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잠시만요. 미치겠네. 뭘 먹고 저렇게 귀여워. 타이어 안 걸어봤죠? 예. 예. 제가 사실 차를 자주 안 몰아서요. 가는 손목에서 저런 힘이 참 몽골차다. 이거 좀 마시면서 하세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여기 학교 선생이에요? 아, 예. 저 여기서 문학 가르칩니다. 이 과는 아닐 줄 알았어요. 근데 이 차 오래전에 단종됐는데? 클래시카 매니아인가? 아, 아니요. 아, 그게 아니고 그... 95년도에 아버지가 처음 사신 차예요. 이게 추억이 참 많은 차라서 폐차시키면 그 추억마저 사라질까 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. 갑자기 이렇게 말썽쟁이. 뭐, 이것도 다 추억이 되겠죠? 난 싫은데요. 네? 추억보단 시작이고 싶어서? 추억보단 시작. 아, 좋은 문장이다. 그, 무슨 시작? 아, 다 됐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, 어떻게 제가 사례를 좀... 어, 고마운 밥 사요. 예? 자, 번호 찍어줘요. 아, 예. 고겠습니다. 고. 정전기. 한 번만 더 정기통하면 우리 사귀는 거예요? 네? 어, 알았어, 그만 갈게. 이름이? 한준우입니다. 그럼 연락해요, 한준우 씨. 시작 생각해 보고. 뭐해, 홀린 기분이네.